이거는 내가 수업 때 사실은 설명을 정확히 못해줘. 이유는 쉬운 사람들 너무 쉽거든, 저거는. 알겠죠? 근데 잘 봐요. 문제 나오면 어렵대. 문제 나오면 어렵대. 왼쪽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, 타이틀이 뭐라고 붙어있어요, 얘들아? 단위명사. 다시 뭐라고요? 단위명사. 이 단위명사는, 우리는 책 셀 때 한국말은 뭐라고 하세요? 권? 맞지? 신문은? 모르나? 신문, 한, 부, 편지는? 한 통? 맞지? 뭐, CD 이런 거는? CD, 장. 근데 영어는 전부 다 그거 카피로 써요, 카피. 어, 카피, 오브. 독해를 하다보면 애들이 어, 카피, 오브 하면 자꾸 복사본 한다. 복사본 아니야. 알겠죠? 그냥 뭔데? 한 장, 한 부, 한 권 할 적에 뭐 쓴다? 카피. 따라왔어요. 그래서 일단 있잖아, 봐봐.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명사는 이 애가 못 세기 때문에 불가산을 세는 단위명사를 어릴 때 배우잖아. 물은 못 세니까 컵에 집어넣어서 세고. 맞지? 근데 그거 아니라 이 아이를 세는 그 단위에 해당되는 단어도 뭔데요? 단위명사요. 이거 따라갔어요. 그래서 뭔데? 사람은 뭐 한 명 이렇게 세는 거. 아, 이제 책은 한 권 이렇게 세는 것도 단위명사지. 이거 따라갔어? 그리고 토익에 나오는 단위명사, 무리명사는 뜻이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거든 할 적에 이 단어 있죠. 읽어볼래? 일련의. 우리는 버스 회사야. 우리한테 300대의 버스가 있어. 뭔데? 일련의. 이렇게 하는 거라. 우리는 식당인데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. 뭔데? 일련의. 하는 단어가 엄청 많아. 그래서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고 독해할 땐 저거 해석 안 해도 전혀 지장 없거든. 그래서 밑줄 끄면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. 한 번만 입으로 읽을게요. 자, 맨 위에 봐봐. 뭐라 되어 있냐면 읽어봐. A set of 다시. A set of가 세트로 있다는 거예요. 나 아이디어가 세트로 떠올랐어. 지금 줄줄이. 알겠지? 그게 뭔데? A set of예요. 근데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뭔데? 그냥 다양한. 일련의 밖에 없데? 알겠지? 그리고 뭔데? A set of 한다. 그 다음 거 읽어볼래요. A series of. 그래서 나 봐. 야, 쌤 수업 뭐 했어요? 내 강의 많거든. 이거보다. 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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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즈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잖아. 그래서 뭔데? 우리는 공연이 뭔데요? 이번 연도에 세 개의 시리즈로 할 겁니다. 몇 편을. 이런 식으로. 알겠죠? 그래서 뭔데? A series of가 1년의. 많단 말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주로 뭐랑 어울린다 해봐봐. 뭐랑? 강의나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공연 따위랑 어울린 뒤. 요거 따라갔어요. 또 간다. 자,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. 읽어볼래요? A line of가 진짜 줄 셀 정도로 많다 이거야. 그래서 1년의예요. 됐어요? 주로 뒤에 서비스나 상품이 나와요. 아니면 진짜 물건 이름이 나와요. A line of cars. 이런 식으로. 알겠지? 아니면 뭔데요? opens. 이런 식으로. 따라서 그 다음 거 읽어볼래? 읽어봐. on array of. 다시. on array of. array가 뜻이 뭐게? 정렬. 줄 세운다는 거지. 됐어요? 그래서 뭔데? on array of에 array 자리 밑줄 끄면 다 틀려. 왜냐면 모르는 명사가 네 개 나올 거거든. 됐어요? 그래서 입에 붙여라. 한 번 더 한다. on array of. 다시 뭐라고요? on array of. 동의 뭐라고? on array of. 똑같은 말. 됐어요? 그 다음 또 이 밑에 거 봐봐. 아이고 이 네 개. 위에 똑같은 거죠? 읽어볼래요? on array of. 그냥 저거는 뭔데요? 그냥 뜻이 있다. 뭐뭐의 형태. 이렇게. 지불의 형태. 알겠죠? 신분증의 형태. 종류 할 적에 쓰는 거. 됐어요?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. 맨 밑에 아이들 읽어볼래? 이거 읽어볼래? 어? range of. 다시 뭐라고요? 어? range of. 우리 range 어떻게 배우는데? 범위 범주잖아. 알겠죠? 그래서 뭔데? 야 이만큼의 뭐가 있다. 이렇게 하면 뭔데? 적다 아니면 많다. 많다 이거지. 근데 거기다가 강조를 하는 거라. 이렇게. 알겠죠? 나 range가 넓어. 그럼 많은데 또 많다는 거지. 알겠죠? 읽어볼래요? 어? wide range of. 다시. 어? wide range of. 그 많다가 한 개 더 멋있어. 어? broad range of. 다시 뭐라고요? 어? broad range of. 그 다음 거 읽어볼래요? 어? extensive. extensive 뜻이 뭔데? 광범위야. 끝이 다 똑같은 말이야. 그래서 이미 범주가 있다 해서 많단 말인데 거기서 뭔데요? 또 강조하는 거야. 근데 봐봐. 야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우리 서비스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어? 한정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게요. 이렇게 말할 거야. 한정된. 저기 뭐 들어가는데? limited 들어가면 돼요. 반대말. limited. 있어. 핸드하우스 있어. 알겠죠? 어떤 말인지 알겠나? 그러니까 range가 있다. 자체가 다양하다. 이런 뉘앙스인데 그 range를 강조해서 넓다. 이렇게 얘기하거나. 아니면 한정돼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. 됐어요? 됐어요? 그래서 핸드하우스 오른쪽 위에 보면 적혀있죠. 따라오고 있어요. 자 읽어볼래요. 이것도 읽어봐봐. 뭔데? 어? variety of. 이것도 읽어봐봐. 어? selection of. 근데 저기에 또 뭐가 붙어서? 어? wide가 붙거나 limited가 붙어서 많다 또는 적다를 강조하는 거야.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패스패스한데이. 또 이것도 알죠? 읽어봐. 어 number of. 다시 말하고요? 어 number of. 원래 뜻이 뭔데? 많은. 저거 뜻이 많은데. 잘 봐. 얘는 원래 많이 나오는데 요새 좀 안 나온다. 쉬워서. 자. 많은 영어를 읽어볼래요? 어 number of. 근데 이 number이 커. 알겠지? 읽어볼래요? 어? large number of. 또 많은이에요. large 해상 안에 되고. 그리고 내가 야 오늘은 10개. 내일은 15개. 그 다음날은 50개. 그 다음날은 150개. 점점점 늘어나. 읽어봐. on increasing number of. 다시 말하고요? on increasing number of. 점점 더 많은이요. 배가 이제 점점 더 많은. 됐어요? 또 간디? 똑같은 말이죠? 읽어볼래요? 어? growing number of 뭔데? 점점 더 많은이요. 그치? 숫자가 커진다니까. 됐어요? 또 갈게. 자 읽어볼래요? 어? unprecedented 한 번 더. unprecedented 뜻이 뭐게? 전례 없던 숫자의. 이렇게 가는거지. 그니까 이때까지 맨날 5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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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오늘 갑자기 300명 왔어. 전례 없이 많이 왔다. 이렇게 할 적에. 전례 없던 숫자의. 됐어요? 이 세트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거든. 그래서 낯설면 진짜 열심히 보고 알던 사람들은 그냥 단 한 번만 더 체크해. 따라왔어요? 낯설면 안돼 저거는. blew it out. 그쳤어요? бизнес Sophiaaurus.